네. 네.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. 아니 마음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. 그냥. 마음이 참 좋으신 분 같아 이건 뭐. 내가 근심이 있어 눈물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좀 화가 난 부분도 있는 것 같고. 그냥. 마음이 그냥. 어느 누구한테 재진 느낌 딱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복잡하게. 딱 그렇게 들어오는데. 한번 물어봐요. 내가 잘 표현을 또 못 해요. 애기를 낳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잘 안 생겨서. 근데 애기는 있잖아요. 아. 좋고. 아니 그거 내 자식도 있잖아요. 그쵸. 내 자식도 있고. 또 그 나이에 애기 낳는 것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. 자꾸 마음속으로 아기를 하나 낳으려고 마음먹고 있다. 낳으려고 마음은 없는 거보다. 제가 이제 좀 조카가 있는데. 그 언니 집에서 좀 이렇게 못 키우겠다 파양을 해야 될 상황이 와가지고. 제가 그 아이를 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. 그 말이 그 말이야. 그런 거. 자꾸 마음속에서. 난 자식으로 있는데. 무슨 또 이렇게 나 연세 들어서. 애기 낳으러 왔다 하니 마음속에서 삼신 할머니가 애기 낳으러 왔다 하시니. 어.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 나에게 점차 줄 수가 없는데. 속으로 또 걱정이 또 체중 되잖아. 근데. 그런 마음에서 오셨구나. 네네. 근데 왜 파양. 입학년을 했다가 왜 파양을 해요. 언니네 집이 원래 지금 형편이 좋은 편이었는데. 지금 좀 많이 가사가 기울어가지고요. 그래서 파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카로서 계속 지켜보다가.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집 보낼 거면 제가 좀 이루고 가겠다. 그런 마음에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언니 친언니 맞아요? 친언니 맞아요? 네. 친언니하고 동생하고. 성향 자체가 너무 성격 자체가 틀린 것 같아. 일단은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고요. 그래서 사람이 부자였을 때는 자식이 필요해서 입학을 하고 또 가난하니 밥 숟가락 하나 덜고 학비 보태는 게 보고 오니 파양을 하시겠다. 그 아이의 상처는 생각 안 하시고. 어른들의 그 돈이 뭐라고. 그 그냥 어차피 이 방에 있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품은 자식이고. 마음속으로 난 자식이잖아. 그쵸. 그치? 뭣도 처먹을 것 같아 내가. 미안하지만. 그러면 안 되는데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그럼. 근데. 이제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으니 어차피. 뭐 언니 보고 앞으로 그 아이를 입학하면 언니하고는 조금 거리 두고 살 거잖아요. 네네. 저는 입학하라고 싶어요. 아 네. 이 자손 나이를 자손 남이 나이를 안 됐지만. 네. 두 분 상처 안 줬으면 좋겠고. 이 아이가. 벌써 두 번 상처를 받았어요. 처음에는 첫 집 부모한테. 두 번째는 이방한 부모한테.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. 이런 아이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. 이 아이 충분히 똑똑하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. 뭐 꼭 뭐를 바라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. 훗날에 네가 나한테 효도해. 뭐 그걸 바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. 그냥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. 그 아이를 또 어디로 내 몰아 딱 그 마음이잖아. 그 마음으로 가신다면. 당신은 무당으로서 이야기해 줄게요. 당신이. 이방하고. 안 이방하고는 당신은 결정에 달려 있겠지만.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. 무당으로서 의심치 않고. 또. 내가 바라적인 게 아니라. 정말 내 가슴으로 난 자식이었구나. 라는 것을. 당신 훗날 말년에. 내 정말 내가 선택 잘했구나. 한 치 후회 없이. 그 신랑한테 고마워요. 당신 신랑한테. 당신 신랑이.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. 엄두도 못하는 거잖아. 그치. 그치. 나 두 분한테.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. 이 아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고. 이 아이는. 분명히. 또. 지가 이방했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인지라. 은혜는 갚을 수 있는. 응. 그런 애 마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. 자식이기 때문에.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.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. 뭐. 고생활을 고민할 필요 없이. 파양하면 바로.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니까. 바로 이방해도. 언니 자식들과. 이미 또 친하잖아요. 그렇죠. 이미 친했던 애들끼리. 또 열. 정말 서로가. 친. 뭐 자매. 뭐 형이면 형. 여동생이면 여동생. 그런 식으로 나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. 이 아이가 한 자락의 슬픔은. 내 가슴속에 접어놓고. 정말. 이모가 아닌. 엄마로 대할 것이니까. 굉장히 난 좋게 들어와요. 그리고. 당신의 그 마음에.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. 고맙습니다. 사실 이런 사람도 있구나. 고민하지 마시고.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. 무당으로 또 사람이 또 여기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. 어떤가요 저랑 잘 맞는가요 이야기한다면.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예. 그런 마음은 오지는 않았잖아요. 언니처럼. 예 언니처럼 잘 됐을 때는 하고 안 되니 그 아이 탓. 그 아이 탓이 아니에요. 자기의 돈이 거기까지인 거예요. 왜 그 아이 탓을 해요. 됐죠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드려요. 진짜 이쁜 마음을 가졌네요. 고맙습니다. 당신 못 받을 거예요. 그래. 네.